비닐하우스에서 자동호스릴을 사용하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호스릴 DNG-1500 제품은 이렇게 무성한 온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DNG-1500은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에서 제작한 큰 바퀴덕에 이동성이 좋습니다. 우선 분무기와 자동호스릴을 연결한 후 비닐하우스 앞으로 이동시켜줍니다. 그 다음엔 자동호스릴에 호스를 끌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방지해주시면 됩니다. 자사 바퀴로 인해 안정감있게 호스를 감아줍니다. 이젠 다음 비닐하우스 앞으로 호스릴을 끌고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호스 풀림 버튼을 누르고 호스를 끌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신 후 방지해주시면 끝. DNG-1500으로 이젠 비닐하우스 방지 손쉽게 해결하세요. 다음 비닐하우스